자 제가 성기고 있는 품능코칭 아카데미라는 게 있어요. 우리 사라도 이제 지금 성기고 있습니다. 얼굴이 굉장히 안 좋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또 우리 하는 것 중에 히즈스토리라는 북상집을 이렇게 저희가 성기고 있어요. 저희 뒤에 놓여져 있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이렇게 막 패킹하고 하는데요. 저희는 한 40명 정도가 이걸 같이 만들고 있어요. 또 화요 밤길이라는 걸 매주 화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박주영 전사님이 학교에서도 이렇게 막 들어오시거든요. 아 근데 너무 은혜스럽다고 해요. 네 같이 들었던 전사님들이 어 단위의 기도보다 낙다 이렇게. 네 그렇죠. 아 그런 줄 믿습니다. 네 뭐 본인이야 뭐 성기지 않고 듣기만 하니까 편하고 어릴 수 없겠죠.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수능 밤별 또 기도를 하고 있어요. 네 11월 17일입니다. 네 같이 좀 예배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연말에 이제 홀리나잇이라는 걸 저희가 합니다. 네 한 해의 마지막을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보내려고 이런 모임을 갖고 있죠. 네 내년에 저희가 이제 40일을 반별을 합니다. 네 40일동안 이제 스트레이트로 저희가 예배를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여러가지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언 앞에서 이 사역이 가능한 비결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같이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네 혼자서는 다 담당할 수 없다. 네 그러니까 같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되지 않는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되지 않는거죠. 자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왕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에스도가 또 있구요. 그리고 이제 하만이 보이시죠. 네 근데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야. 이 하나님의 역사는 되게 특이해서 왕이 그냥 후원이라는 뜰에 갔다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늘 잊는 일일 수도 있구요. 그냥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연하게 갔다 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우연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폐와 다리 이렇게 습쩍 지나가는 이런 일시도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일 수 있잖아요. 그죠? 사실은 이게 우연이 아니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속에서 우리는 때로 우연이 무언가를 경험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요금주에 만난 분들인데요. 저도 외국에 있었고 이분들도 다 미국에 있었는데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한국에 들어오셨더라구요. 근데 이게 우리가 볼 때는 갑자기인데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역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요. 이제 왕이 잔치 자리에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에스터에게 막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장면을 딱 왕이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왕이 깜짝 놀라면서 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 에스터를 이렇게 건드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고대 중동 문화에 보면요. 이렇게 발을 붙잡고 키스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문화적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왕이 볼 때는 이게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 좋게 보면 한없이 좋게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운율이랑 세인이랑 은우가 뭔가 아빠, 엄마가 마음에 안 들었나 보죠?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아마 오늘 부모님의 부모님을 좋아해요. 당신들만 봐라. 나 한없이 지금 뭔가 좀 집에 더 있겠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집에 있어야 돼요. 네, 모르죠.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 인생을 보면 안 좋게 보기 시작하면 계속 안 좋게 볼 수 있고. 좋게 보기 시작하면 계속 좋아 보여요. 우리 옆사람에게 좀 인사하겠습니다. 좋게 봐주세요. 좋게 봐주세요. 네, 선물도 주세요. 자,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에스터가 사실은 목숨을 자기가 부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하반이 오늘 본문에 보면 목숨을 간청하는 상황으로 빠지게 됐어요. 자, 하반은 사실은 모르드게와 에스터 그리고 이스라엘 모두가 다 자기 발 앞에 무릎 꿇기를 원했어요. 본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본인이 모두를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자기가 이제 죽게 된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자, 여기 본문에 하반의 얼굴을 이렇게 둘러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게 뭐냐면, 사람을 죽이기 전에 얼굴을 가려서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자, 여기 왕을 모시는 내실 중에 하르보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하르보나가 빨리 하반의 계획을 얘기했으면 좋은데 하르보나가 전에 해반의 계획을 얘기했을 때 근데 지금 오늘 이 장면에서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에게. 근데 이제 저의 장면에서 그 해에반의 계획을 얘기할 때는 그 순간에 그 날까지는 바로 해반의 계획을 얘기했을 때는 그 해에반의 계획을 얘기했을 때 없으면 빨리 이야기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왜 이렇게 처음에 그 해에반의 계획을 얘기했을 때 그러면 에스터랑 모르드게의 마음이 좀 편했겠잖아요. 그래서 에스터랑 모르드게의 마음이 좀 편했겠죠. 네, 아주 늦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근데 그 해에반의 계획을 얘기했을 때는 그 안전이 앞에서 그 내용이 아니고 dag이요? 사망은 누군가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결국에 자기가 죽임을 당하게 됐죠. 이소부아가 있는데 그 여우가 이제 송아지를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그걸 보고 여우를 죽여버리려고 한 거예요. 농부로써 당연히 여우를 잡는 거는 당연히 잡을 수 있겠죠. 더 많은 송아지랑 가축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이 농부가 어떻게 했냐면요. 이 여우의 꼬리에다가 기름을 바르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불을 붙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여우가 어디로 들어갔냐면 농부가 키우던 농작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농작물로 불에 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소부아가 주는 교훈이 뭐예요. 너무 과하게 처벌하려고 하면 본인이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모르드게와 에스도의 민족이 있어야 된다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결국에 자기가 죽게 된다고요. 결국에 자기가 죽게 된다고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내시 하느고아가 이 말을 좀 늦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천천히 성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도록 그러신 거죠. 우리가 밤에 잠을 자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가 잠을 자죠? 왜 우리가 잠을 자죠? 낭비가 아니잖아요. 왜 낭비가 아닙니까? 이때 우리 몸이 커가는 거고요. 혹은 우리 몸이 회복받는 시간이잖아요. 또 우리 몸이 회복받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당번에 바로 개입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그래요. 하나님 바로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사전서원 중에 출탁동시라는 게 있어요. 출탁동시라는 뜻이 뭡니까? 어미가 밖에서 이렇게 새끼가 나올 수 있도록 쪼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달걀 속에 있는 새끼도 안쪽에서 이렇게 쪼는 거죠. 그런데 그 same time, 엑셀에 있는 척은 또는 그들을 구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올 때 서로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니까요, 둘이 둘이 애플을 낭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그냥 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요. 많은 시간에 우리가 도와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도 좀 쪼아봐.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도 좀 성숙해봐. 너도 좀 성숙해봐. 너도 좀 뭔가 좀 해봐. 저는 안 할 거예요. 저는 힘들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섭리, 하나님의 섭리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100%의 섭리가 있고요. 그리고 인간의 100%의 헌신과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누에고치를 여러분 아시죠? 네. 누에고치가 나비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나올 때 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어떤 의사가 핀셋으로 그냥 쉽게 나올 수 있도록 치져줬어요. 그런데 이렇게 쉽게 나온 나비는 잘 나아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는 과정을 통해서 근육이 만들어지고 성숙하다라는 거죠. 개천교회 세미나를 이번 주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미나 마지막에 제가 두 분한테 한번 소감을 좀 이야기해 보라고 그랬어요. 그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개척한 지 몇 년이 됐는데요. 이제 한 가점만 같이 예를 드리고 있대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기할까 이런 생각을 했대요. 세미나를 듣고 생각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어진 길을 가야겠다라는 거죠. 기다림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다림의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먼저 나 자신을 빚어가는 것이다. 자 이 갈라디아에서 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메 거두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메 거두리라 우리 여자분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여자분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메 거두리라 자 이게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낙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이메 거두리라 그때 열매를 버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해요. 하나님 열매를 주세요. 그럼 내가 포기하지 않을게 그럼 내가 낙심하지 않을게 그럼 내가 선한 일을 할게 거꾸로 하는 거야 우리는 그래야 하나님 돈을 주세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한테 뭘 좀 드릴게요 근데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거꾸로 하나님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선을 해야겠습니다 God even though you may not give me anything even though I don't receive anything but I will still do the things to you 우리 여기 자녀들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뭘 잘하면 뭘 이렇게 해주는 게 부모가 아니잖아요 사실 parents are not supposed to just give them only rewards 그렇죠 그냥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잖아요 because they are our children we give them give without them 우리 하음이 주의가 과자 저를 잘 주거든요 하음이 주의가 과자 저를 잘 주거든요 they usually give me a lot of snacks 근데 어떤 걸 안 줘요 some snacks they don't give to me 그래도 저는 계속 사줘야죠 뭔가 I still have to give them and love 낙심하지 않고 사줘야죠 I will not be aware of I will not give up 포기하지 않는 언젠가는 하음 주의가 세계 입출을 시켜주지 않겠습니까 One day and they might just give me the entire water 그 열매를 바라보는 거죠 I'm looking at that fruit 신앙도 그런 거 같아요 거둘려고 하면 안 된다 신앙은 포기하려고 하면 안 된다 신앙은 포기하려고 하면 안 된다 신앙은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 Don't be aware of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손을 해 놔야 된다 In the midst of difficult time you still have to do the 성교사님들 중에서 낙심한 분이 되게 많아요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 중에 낙심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A lot of Christian communities they became very rarely 왜 그렇습니까 Why does that happen 이게 신앙에 가는 여정인 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은 낙심할 수 밖에 없어요 In our human journey there is always discouraging 때가 돼야 돼요 그때가 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When we wait for the moment and a time God will begin to open the door for us 하영재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There is a pastor heart written in the book 제목이 믿음은 기다림으로 완성됩니다 Faith will complete by waiting 여기에 주요 인물들이 두 명이 나타나요 There are two main characters that show up 아브라함과 노아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The main character is Abram and Noah 근데 여러분, 그 노아 여러분 아시죠? The version of Noah, right? 노아가 방주를 지었어요 They created an ark 근데 사실은 이제 성경학자들은 120년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The Bible scholars don't say that about 120 years 70년에서 120년 정도가 걸렸을 거다 이렇게 봐요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때 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의 이야기, 가설들, 성경적인 제안들을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방주를 짓는데 최소 70년 이상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 그것을 완성해 가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When God gives us something He tries to complete those projects He takes a lot of time 근데 무엇이냐면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What's really important is waiting and persevere us 그러니까 70년 이상을 기다려야 비가 오고요 70 years later there was rain, right? 그때 필요하다는 거예요 That moment the ark was needed 제 가방에는요 우산이 항상 들어있어요 In my backpack there's always umbrella 근데 저는 항상 들고 다녀요 I always bring them with you Why would I do that? 갑자기 비가 올 수 있잖아요 그 때를 위해서 그냥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 때를 위해서 그냥 들고 다니는 거예요 Just because I just I prepared those ones for that moment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때를 기다리는 거죠 In our faith journey also we have to wait for the moment and time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제 질문은 What are you waiting? 누구를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까? Who are you waiting? 네 우리 정찬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정찬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정찬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네 이번 주 목요일 날 그분을 초청해서 데려오세요 네 다섯 명 다섯 명 다 데려오세요 다섯 명 다섯 명 다 데려오세요 다섯 명 다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네 많이 기다렸어요 네 근데 이 역사도 되게 중요한데 I mean work is very important 하나님의 인재가 훨씬 더 중요하다 What's really important presence of God? 그리고 그 인재를 경험하면서 기다리는 자가 돼야 된다 Do you experience presence of God and wait for God's time to wait for God's time to wait for God's time to wait for God's time? 성교지 사역에서 실수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There are many things that we make mistakes in the mission stage 그게 뭐냐면 한 용어를 너무 빨리 바꾸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We try to change one person to correct 그 성숙을 이렇게 앞당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They try to accelerate the maturity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성교사가 굉장히 낙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A lot of time because of the region mission A lot of mission will just get discouraged 우리도 사실 그럴 수 있습니다 We can't be like that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There are many moments and time and then we seem like we are failing 그러니까 어떤 성과나 성취를 우리가 악당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We try to hurry to see the result of it 그러니까 이걸 악당기려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네, 굉장히 과후화가 걸리게 되는 거죠 We try to make that result on our own What happens is like It looks like we are overloaded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낙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Let us stand together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인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성적이 아니에요. 성적이 필요하죠. 사실 하나님의 인재가 있으면 공부 열심히 하게 되거든요. 비전이 있으면 열심히 살아가게 되거든요.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상처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인재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주님의 인재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그 충만하신의 역사가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재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 벌어갈 때에 낙심하지 아니하며 오로지 선을 행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향해 나아가기를 다정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선교지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주님의 응원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하하옵나이다. 아멘